안녕하세요. 배우 이성경입니다. 이성경의 퀵터뷰 시작합니다. 샤넬 뷰티? 음... 르블랑 쿠션? 아침밥 먹기? 부모님 집 서프라이즈로 방문하기? 그냥 나는 바이블 팟? 부모님 집 서프라이즈로 방문하기?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. 못 고르겠어. 요즘에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. 컬러 립밤? 너무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어요. 자주자주 만나요 우리.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. 이 화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기. 샤넬도 이성경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요! 오라멘 파이팅. 홈